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간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클로셋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길을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최고의 대우들 그리고 최고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최선을 다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고스란히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과 끝까지 자리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진 촬영 준비하도록 무대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준비하시겠습니다.